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지금 깍끈하세요? 왜 이렇게 해? 아 귀엽다 이제 일곱시다 파이널이 이거 왜 색깔로 했어? 이거 왜 이렇게 시작하는데? 아 귀엽다 니때문에 저는 외관들 많다고 왜? 그냥 거실로 하고 조금이라도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으하핰 언제 오지엘이 잡아도 먹을까? 아야타가 모두 아야타가 아 배구수 배구수 아하하하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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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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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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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